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행복만들기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함께 만드는 방송인데요. 신청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편지를 보내실 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풍로 60, 빈마로 9주, 실버 ITV 행복만들기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메일 신청은요, 실버 ITV-naver.com 그리고 전화 신청은요, 032-541-3977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 곡 알려드릴게요. 광주광역시에서 박지영님이 이 박사의 신곡을 듣고 싶다며 내 청춘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 고향을 떠나 하얀 길에서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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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달려달려 우아같이 세월 따라 흘러갈 청춘 나도 내의 이력서 주냐 바람같은 나의 인생 사연도 말 사랑을 찾아 청춘을 찾아 아야가 흘러가게 세워 옛 창구를 털려 망가워 천리야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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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 바람에 날려 떠도는 꼬무실 라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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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자리 찾아서 향기를 따고 떠들어는 땡뿔 내가 가가 여기 화낸 거야 흘러가는 세월 속에 청춘을 가고 사랑 찾아 친구를 찾아 아쥬 아랏 아랏 우정한 세월 내 창구를 털려 망가워 털려 아싸 아하 미쳐 미쳐 아쥬 넌 맥냐 좋다 아 인생살이 고달프다 원망을 말고 아 아침에는 다시 또 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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